이렇게 타레실로 되어있는 실을 가지고 손으로 감는 것을 해볼텐데요 손으로 감을 때 실을 안에서 뽑아 쓸 수 있도록 한번 감아 볼게요 일단 이렇게 타레실을 풀어주고 묶여진 이 부분들을 다 잘라내고요 그리고 타레실의 끝을 찾아서 손으로 감아 볼게요 실꼬리가 될 부분 실꼬리가 될 부분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에 놓고요 그 다음 느슨하게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감아 줄게요 감아 주실 때는 살짝 사선으로 감으셔야 예쁜 실 타레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타레들을 살짝 살짝 한쪽 방향으로 돌려줄게요 몇 번 감고 나서 이렇게 실 타레를 옆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에서 실을 쏙쏙 뽑아 쓸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